거래소랑 친하지도 않은데 거래소 가격을 내가 보게 생겼냐고 거래소랑 친하지도 않은데 어? 자 일단 7강만 다 찍어볼게요 아 개빡치네 야 너 지금 인천으로 출발해 안되겠다 어? 왜? 안터져 나는 아니 7강에서 터지면 그게 사람이냐? 어? 아니 맞잖아 형들 에이 7강에서 터진다고 저게 아니 7강 안터져 형님들 사람이 이렇게 딱 강화해야지 시원하게 그냥 어차피 안터지는거 어차피 맞아있는데 강화 쉽습니다 그냥 하면 떠요 어 그냥 하면 떠 다 떠 싹 다 떠 이득봐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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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10 뜰 때 됐죠 10 빡 8 이런 888 자 그럼 쫄지 말고 또 가 9 쫄지마 어차피 강화는 기세야 어 기세싸움 기세싸움 하나만 이뜨면 되거든요 어 강화는 기세싸움이기 때문에 안 쫄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아 야 축을 해발라 축악할게 어 맞잖아 형들 아 그냥 떠있어요 아 축 발라야돼? 아 어차피 맞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맞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봐 떴잖아 그쵸? 어 뜨잖아 얘도 떠요 어 얘도 떠요 얘도 뜹니다 얘도 봤죠? 창조경제 자 이런걸 뭐라고 하느냐 창조경제 어 돈 벌었죠 자 나는 쌀먹이니까 형들 어 쌀먹이니까는 자 거래소 어디 보여요 열어보자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형들 창조경제 하는거야 자 식강이 1300이네 야 그러면 싸게 그냥 천에 두개 올려놓으면 되지 아 나이스 어 천에 두개 딱 올려버려야지 돈벌었네요 하나짜리 야 개싸게 먹혔다 진짜 어? 진짜 와 미쳤다 HP 900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10칸의 벨트는 거래소에 그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우 오우 크 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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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리고 거래소에 어 천다이아에 어 이거 왜 안팔리냐 왜 쌀먹 실패하고 있지? 자 천다이아 싸게 싸게 올립니다 여러분들 어 싸게 싸게 올려요 여러분들 사가세요 여러분들 날이면 날마다 우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다이아에 두개 올라갑니다 시원하게 사가십쇼 여러분들 어 어? 어 잠깐만 야 어 그러네 어?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야 창조기지 가능할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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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 있어 가루 가루 X됐다 X됐다 이거 신의 개시다 진짜 어 이거는 진짜 하늘에서 주신 기회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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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봅시다 아아 나이스 어 돈 한번 벌어보자 형들 시원하게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아 하나로 하나로 슈브 보자 형들 어 하나로 슈브 보자 하나는 팔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어 하나는 그냥 갖다 팔고 어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제작이 안 돼 자 하나를 한번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볼게요 아냐아냐 어차피 될 놈은 뭘 해도 되게 돼있어 형들 어 나도 좀 한계는 좀 그러긴 한데 자 보여드릴게요 뭐 4강 어렵지 않아요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다 어 엄마나무 밑에 아래가서 그늘에 어 그늘에 기대서 축복 한번 축복 한번 받아주고 2 2 2 2 2 2 2 3 2 2 2 3 3 3 6 3 3 3 6 3 3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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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%네 야 맞아있다 이거 형들 잠깐만 어 이거는 형님들 맞아있습니다 진짜로 맞아있어 왔다 어 이거는 이거 형들 무조건 떠 어 이거는 진짜 형들 무조건 떠요 아니 이왕 벌거 제대로 벌어야지 이정도로 쫄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어 남자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어 야 근데 얘 야야야야야야 키 이상해 얘 왜이래 이거 어 됐나 어 아니야 나 저거 팔거야 뜨면 팔거야 나 안써 아 형들 나 뜨면 팔거야 아 진짜로 내가 지금 다이아벌려고 하는거지 나의 지금 형들 다이아벌려고 하는겁니다 절대로 좋았어 자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본장비에다는 지르는거 아닙니다 아 아셨죠 자 6강 갑니다 처음으로 4강에 한번 질러보네요 여러분들 자 응원의 함성 부탁드리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쫄지만 않으면 돼 원래 강화란 무엇이냐 기세입니다 기세가 있어야 뜹니다 쫄지않고 3 2 1 바로 다이렉트 찹 쫄지않고 누르기 하 탁 에 이래서 형들 이래서 참 그 벌었을때 파는게 맞습니다 에 맞죠 음 뭔가 땄을때 깔끔하게 후기도 하고 어 이득을 보고 도구 엑트 다이렉트 엑트 오이 엑 рас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